정말 놀라운 게 무슨 냄새가 난다 라고 마늘 향이 좀 나긴 하거든요 마늘 샷 오마이갓 이거 김장 양념인데 그냥? 그러니까 전달했어요 그냥 김장 양념 김장 양념이야 이거 이렇게 다 있어 묘하게 꿀 향도 난다 근데 이거를 씹지 말고 그냥 삼키라고? 그쵸 그쵸 씹으면 안 되죠 난리나죠 그리고 아마 먹기도 힘들 거예요 씹음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여기 열어야 돼 멋진 건배 오우 먹고 먹고 뚝 열고 근데 위스키 먹는 거 같다 파도 삽시다 이렇게 파도 삽시다 뿌리 있다 저렇게 응 근데 난 괜찮은데? 레몬 들어간 음료수 맛이에요 아 레몬 안 먹으면 나 좋아해 이거 진짜 괜찮아 중독되지겠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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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신맛이 제가 신 거 좋아해가지고 이게 아 레몬 들어가야지? 네 진짜 생각보다 안 먹으면 나요 안 먹으면 나요 그쵸 뭐해? 그렇게 안 먹으면 뭐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